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마무리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듯이 창조는 7일째 비로소 안식함으로 인해서 마쳐지게 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천지창조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마이미아마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한다는 의미는 그저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의미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감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하는 날인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 먼저 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예배를 경험하고 맛보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몸을 구별하셔서 예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안식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그 7일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안식 가운데 회복시켜야 하는 일이지만 하루를 구별하라는 말이 남은 6일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공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 만드신 지면에 안개가 가득 적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개와 흙이 함께 섞여 있는 진흙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토기장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비슷한 모습일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자기가 만든 작품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오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작품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오늘 새벽에도 보고 왔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마치 제가 머리를 기르고 거기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가끔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저를 닮았다는 것은 딸이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닮은 딸의 모습이 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를 닮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고 조건입니다. 가끔 딸이 저에게 카톡을 요즘에 자주 보냅니다.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사춘기에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에게 요구사항을 요구해요. 아빠 여기는 좀 가보는 게 어떨까? 아빠 나 이거 좀 가지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끊임없이 메일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전혀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딸의 프로필 사진이 딸이 아니고 이상한 외관 남자의 아이돌의 얼굴일 때 짜증이 납니다. 저는 딸의 메시지를 받을 때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 메시지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딸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춘기나 엄마 매일같이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딸을 절대로 버리거나 딸을 절대로 거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저를 너무 닮았고 그리고 너무나 저와 함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한 채에 이렇게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너무 좋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동산지기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통화해서 하나님은 동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선악관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담이 동산을 거닐다가 맨 중앙에 있는 동산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있어야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셨나 봐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일 지은이라 하시니라 아내는 집안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돕는 베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남편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베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내들이 참 피곤합니다. 제가 본 짧은 글이 있는데 아내들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왜 남편은요? 이게 제목입니다.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들은 아내들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돕는 베필을 주셔야겠다. 아무래도 이 미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약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에게 돕는 베필을 주기 전에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은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물의 원리와 존재를 파악하는 직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지은 대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의 종류로 보자면 한 150만 종 정도가 된대요. 지금 밝혀진 것만 150만 개 이상의 이름을 아담은 지을 능력이 있고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직관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걸립니다. 비상금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남자가 직관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짓다가 아마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짝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미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션은 자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 그 자체가 미션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미션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미션 그 자체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허락하신 모든 미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하고 주신 것이지 교회의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떼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끌어간 것과 동일하게 하와를 그 여자를 이끌어갑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 앞에 동일하게 이끌어 오시는 이 장면은 마치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신랑의 손을 붙들고 입장을 하여서 신랑에게 신부의 손을 붙들고 입장을 해서 신랑에게 인기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지? 너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인기인 것입니다. 아담은 직관적으로 그를 알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이 가정이 진짜 에덴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참된 안식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통체에서 안식이 회복되셔야 하는 거예요. 안에 되시는 여러분들 오늘 남편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부여하신 두 가지 미션을 그렇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이 계십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가정을 에덴으로 가꾸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 맘대로 내 자녀를 내 맘대로 경작하고 지키면 다 죽습니다. 그 가정이 에덴 동산되게 하려면 먼저 가정의 중심에 선악과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선악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순종하여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그 가정이 에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내 맘대로 자녀를 내 맘대로 판단하고 양육했던 것 주님이 회개합니다. 오늘도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집앞을 나설 때 마스크를 쓰실 때 결단하십시오. 주여 제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소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서 있는 가정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안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찌셔서 그 가운데 서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서 안식을 잃어버린 곳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냥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셔야 그리고 몸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공간과 가정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거룩하여 그곳에 설 때 하나님의 예배가 그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가 손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아버지 찬양하며 주께서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얼굴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닮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남편들이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아내들에게도 그 가정을 돕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이 에덴 동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든 이 땅에 남편들 남자들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션을 잘 수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미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그 중앙에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맡겨진 가정들을 돌보며 식구들을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국률이 여겨주시고 모든 가정 안에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힘이 없고 깨어진 가정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소서 정말 상처 입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아니야 남편들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가정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에덴으로 회복시키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